저는 여러분 지금 기장을 왔는데 기장에 있는 족전 성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드라마를 촬영했다는 곳인데 한번 바로 옆에 저기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후후 아이고 사람 많다 이렇게 포토전도 있고 안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수업중이라서 못 들어가나봐요 잡혀있어? 그냥 해변가 앞에 그냥 져놨네요 이렇게 좋네 아니요 우단탕탕 오긴 왔는데 오니까 좋네요 기장항입니다 여기가 다 축전이라고 그러고 물도 맑고 지금 다 저기서 수영하고 있네요 아이고 좋다 아아 챙겼다 김병장님 아하 사람들이 피켜줄 줄 알았네 아하하하하 아 좋네요 여기 여기 한번 와보세요 많은 걸 볼 건 없어요 그냥 세트장이에요 네 아하 아 같다 아가 하ires 나